라면 포기했다 얘 우와 라면 포기했어 라면 빨리 불 켜 빨리 불 켜 불은 왜 끄고 나간 거야? 장난 아니야 뚜껑 닫아 빨리 뚜껑 닫아 불 켜고 뚜껑 닫아 빨리 뚜껑 닫아 뚜껑 닫아 오케이 1분 끝 야 이거 행운의 임자만 먹을 수 있겠다 제발 이거 끊었을 때 당첨된 사람이 먹겠다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야 돼 우리 집 아 우리 먹을 생각만 없네 할 건 하자 디노 정도 해서 먹겠다 딱 나다 와 맛있겠다 아니야 형 정도 아니야 라면 3개인데 그래 그래 나야 나야 진짜 얘가 약간 여기 여기를 야 설마 구워 구워 야 잠깐 내비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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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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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자키 심자키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심자키 다 먹을 수 있어 한입 줄 거야? 한입 줄게 한입 줄게 줄 거지? 야 그거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다른 거 해 다른 거 기다려 볼 때 뭐 할게 야 야 야 아 진짜 야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 한 번 이러고 있어야지 야 쟤는 한 번 훑어줘 아 익었다 익었다 한입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뒤집어져 아 끝났어 끝났어 야 조심해 조심해 한 번 조심 형 잡아 못 먹어 아 저게 진짜 인정인 거야 아 씨 아니야 이거 내 거 나 이거 내 거 나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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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다 먹을 수 있어 한입씩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야 버논이 진짜 타이밍 진짜 좋다 우리 따라 해야 돼 따라 해야 돼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이거 아 진짜 나 나 나 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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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야 얘들아 내 뒤로 먹을 생각을 하지 마 양식 뭐 어디냐 양식 뭐 어디냐 야 체스 패배찜 보다 이게 더 힘든데 나 나 나 나 나 나 아 막상 끓였는데 막상 끓였는데 배부르네 아니야 배부르지 마 너 배고파 아 진짜 라면 진짜로만 먹으면 너무 맛있다 와 진짜네 침이랑 같이 지금 삼키고 있어 아니 뭐야 아니 평소에는 생각도 안 나다가 저런 게 왜 이런 게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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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점이야 이 형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와 설마 이걸로 던지는 거 아니겠지 야 이런 말 하지 마 너가 그래 이상한 말 하고 있어 이 놈 라타? 라타? 와 김치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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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큰데? 너무 큰데? 형 라면보다 큰데? 잘 되면 수아 형까지 먹을 수 있어 1분이 이렇게 길었나 원래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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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때 어때 어때? 맛있어 맛있어 귀여워 물 맞고 먹는 라면이 원래 제일 맛있잖아 그치 물고 왔다 준 형 준 형 물 끓이는 거야 물 끓이는 거야 아 끓였어 끓였어 쟤는 쟤만 먹으면 되거든 그림자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와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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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도 열심히 안 따라할 것 같은데 아 짚어야지 그 신발 전원 최고 전원 최고 하나 더 넣어 준 형 빨리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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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무 많이 넣었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넣으면 스톱스하는 덤인데 너 자리를 빨리 돌아가 물이 나 뭐 하는 거야 ㅋㅋㅋㅋ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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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얘 맛있어 원래 이렇게 짧게 짧게 먹는 게 진짜 맛있어 짜게 형 짜게 형 그래서 우리 안 따라하는 거야 이제?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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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우주 형 타이밍 진짜 좋다 어디서 주작이야 진짜 어디서 주작이야 진짜 어디서 주작이야 진짜 잠깐 어디서 장난질이요? 마지막이야 아 나 마지막이구만 마지막이야 쟤게 가야 되는 거야? 빨리 가 따라하고 빨리 한 냄새 먹고 가야 돼 들어가 빨리 가 그냥 가 그냥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냥 가? 먹는 것도 행복했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음 비엘씨 그림자 컨텐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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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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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쌤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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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멤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라면 다시 먹으면 안 되냐? 안 끝났어? 안 끝났어 이제. 촬영이 끝난 거야, 그냥 먹으러 온 거야. 빨리 먹어, 빨리 먹어. 따라와, 따라와. 이제 나 지금 술이 들고 있어. 아까 내 부탁하면 너무 좋게 잘해. 나는 먹었을 때 양보해 주면 안 돼? 안 끝난 거야. 오, 에지 착한데. 빨리 먹어, 너 아까 먹었잖아. 우리 눈으로 안 좀 펴. 빨리, 빨리, 빨리. 아니, 빨리 가, 빨리 가. 오른손이 안 돼.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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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못 먹어, 끝.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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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끝, 끝, 끝. 끝, 끝. 끝, 끝. 끝, 끝.